이제 에이프 성능을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mm 상태에서 에이프 원샷 싱글 상태에서의 성능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방식은 원포인트 에이프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에이프 속도 속도를 보여주고 있구요 어블린 현상이 전혀 없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mm 상태가 되겠습니다 105mm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에이프 속도를 보여주고 있구요 망원 쪽에서 약간 속도가 좌화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현상은 시교적 공통된 현상이 되겠구요 이번에는 에이프 서버 모드를 한번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mm 상태 였구요 50mm 상태입니다 105mm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연속 에이프 설정 서버 설정에서는 약간 느린 모습을 느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바디 감출 능력과 연동이 되는 부분으로써 렌즈 자체의 에이프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렌즈 속성 대비 휴대성이 우수한 렌즈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는 포커스 렌즈가 상당히 작고 가볍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렌즈의 속성 대비 보다 동적인 촬영이나 빈번한 에이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렌즈가 되겠구요 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에이프 속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이프 동작 소음이 상당히 적고 그 이동하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은 물론 영상 촬영에 굉장히 쾌적 최적화된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구요 연속 촬영의 경우에서만 약간 부드러운 쪽에 속하는 빠르지는 않은 평이한 속도 쪽으로 렌즈가 구동된다는 특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